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임현지입니다. 오늘 제가 연주할 곡들은 올해 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었는데 동계올림픽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가 음악을 전공하기 때문에 음악과 함께하는 피겨스케이팅 종목을 가장 유의 깊게 보게 되는데요. 피겨스케이팅에서 사용되었던 클래식 음악 중에서 유명했던 곡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곧 더워질 테니까 더워진 김에 시원한 음악을 들으시라고 어? 곧 벌써 올여름을 대비해서 시원한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힐링 하시죠. 이 6곡 중에서 클래식이 아닌 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안 찾으면 어떡해.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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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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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